같이 있어? 응. 근데 형이 기분이 별로야. 나중에 통화해. 그래? 어어. 한 시간마다 꼬박꼬박 전화해서 말 잘 듣는다 했더니 형 때문이었구나? 꼭 그것만은 아닌데. 준하 애인이었어? 술이 확 깨네. 누.. 누구세요? 알 필요 없어. 아! 차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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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애인 맞는데. 삼각관계에요. 형이랑 얘랑 둘 다 저를 좋아해요. 이제 너랑 통화했으니까 난 형한테 간다. 잘 자라. 다행이다. 형한테 간다며. 우리야. 선생님. 만날래? 네. 네 오빠로는 만나기 싫은데. 괜찮아? 아니. 말오빠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속였다고 때리지만 마. 그럼 나갈게. 매일 보자. 오빠든 선생님이든 보자 우리야. 불 끄고 자자. 야. 야. 이리와 제가 줄게. 아 참. 저리 좀 가줘. 뭐라고? 안 들려. 오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 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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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준아. 잘도 잔다. 우리. 아. 아파. 앙탈은. 알았어. 알았어. 그래. 자자자. 자장. 자장. 우리. 아우야.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형. 안 돼. 우린 형제야. 이러지 마. 알았어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날 사랑하는 거야.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쓰신 분. 응? 없네. 응? 어. 어머니. 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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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머니? 어? 어머니. 왜 자꾸 숨어? 응? 어머니. 나 저거 금방 빨랑 끝나고 와서 놀아주면 안 될까? 알았어 알았어. 어머니 어디 있나? 어머니 어디 있나? 어머니 어디 있나? 어머니 어디 있나? 어머니 재밌지? 재밌지? 식물원 오니까 좋지? 우리 어머니 웃는다, 웃는다, 웃는다. 거봐. 내가 식물원 오면 재밌겠지? 어머니. 우리 우리도 화장품 많이 팔고 올 테니까 같이 기다리자. 응. 응. 어머니. 나 저거 금방 빨랑하고 와서 또 놀아줄게. 참 별일이네. 왜 이렇게 안 온다. 우리 영규 도련님 유치원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온다. 뜨라. 패스 봉사축 화끼라.